교수님, 마케팅 믹스 4P 가운데 촉진관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8차례 나누어 마케팅 믹스 4P 가운데 촉진관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촉진관리란 무엇이며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촉진, 프로모션이란 기업이 자사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 제품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득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말하며 마케팅 믹스 4P 중에 하나입니다. 촉진관리는 일반인들에게는 광고, 판매 촉진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업의 촉진활동에 사용되는 수단은 모두 5개입니다. 5개 수단은 광고, PR과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을 말합니다. 이들 5개 수단을 적절히 혼용하면 촉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5개 수단의 조합을 촉진 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촉진관리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큰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촉진, 프로모션의 개념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제품의 정보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촉진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보, 가치, 생각의 공유 또는 전달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미국 마케팅협회에서도 촉진을 커뮤니케이팅 오퍼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촉진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며 촉진 믹스는 커뮤니케이션 믹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기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TV, 신문, 라디오, 잡지의 4대 대중매체를 이용하였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 IT 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등장하여 고객과의 접점이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 주로 활용하였던 4대 대중매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으며 정보 수집이 용이하여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촉진 수단을 적절히 통합, 조정, 통제하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큰 변화는 촉진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촉진 패러다임이 ATL 마케팅과 BTL 마케팅이었다면 이제는 TTL 마케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ATL, 오브 버 더 라인 마케팅은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뉴미디어인 케이블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즉 대량 마케팅을 말합니다. BTL, 빌로우 더 라인 마케팅은 매장 전시, 이벤트, 세일즈 프로모션, 쿠폰, 스폰서십, PPL, CRM, DM, UCC, TM 등과 같이 미디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마케팅, 즉 대면 타깃 마케팅을 말합니다. TTL, 더루 더 라인 마케팅은 ATL과 BTL을 융합한 마케팅을 말합니다. ATL 마케팅, BTL 마케팅, TTL 마케팅의 개념도 중요하므로 별도의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촉진관리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